착하긴 개뿔. 너 한 번만 더 담임 만나면 그땐 진짜 죽어. 알았어. 하이 프렌즈. 내가 동대문에서 진짜 유명한 만두 사왔어. 사몰아 이것 좀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안 돼. 나 내일 프로필 촬영해야 돼. 프로필? 뭐 하길래 그래? 사몰이 모델 에이전시 등록했어. 2개월 속성 코스 특별 레슨 하는 걸로. 에이전시에서 무슨 레슨을 해? 에이전시는 브릿지 역할만 하는 거 아니야? 브릿지? 요즘 그런 거 사기 많으니까 조심히 알아보고 해. 참 돈 내고 영수증은 받았지? 영수증? 그럼 우리 사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. 설마 그걸 안 받았겠어? 그치 사몰아? 어 그럼 그건 기본 아니야? 야 우리 만두나 먹자. 어? 야 맛있겠다. 안 그래도 칠칠했는데. 나 잠시 좀 나갔다 올게. 나와라고! 나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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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여기 무슨 일이에요? 지금 이 모델 에이전시 대표가 우리 돈 들고 날랐어요. 돈을 들고 나르다니요? 점심 때 따지만 해도 그 사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. 방금 막 튀었나 봐요. 근데 혹시 그쪽도 김대표한테 돈 줬어요? 이것 봐요. 문 열어라요. 문 열어라요. 그 손이 없어졌는데. 문 열어라요 이 자식아! 문 열어! 어떻게 해! 이렇게 해. 야 Heroes! 터뜩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